장사한지 사회만에 다시 사신 주님께 나의 영혼 기뻐하며 경배 찬양 드립니다 사망군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저 내 영혼아 찬양하라 기쁘게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우리 가장 사망군세 이기셨다 생명하신 우리 가장 영원히 찬양하자 승리의 새 아침이 우리를 맞이하네 찬란한 새 아침이 우리 앞에 열렸네 다시 사셨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사셨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 주님 오실 때 반갑게 마주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꼭 되게 살겠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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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